각종 사고와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수많은 CCTV를 소수의 인력으로 관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지능형 CCTV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용과 만족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할 제도와 기술을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길을 걷다 쓰러진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의 위협적인 상황도 인식해 관리자에게 알리는 지능형 CCTV. 높은 수준의 지능형 CCTV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성능 카메라와 서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이나 농촌과 같은 안전 사각지대마다 시스템을 위한 비용과 공간이 투입되기에는 어려운 실정. 이에 영상 분석 솔루션 스타트업 엣지DX는 기존 CCTV에 디바이스를 설치해 카메라를 바꾸지 않고도 지능형 영상 분석이 가능한 AI 브릿지를 개발했습니다. 자체적인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디바이스에 탑재하고 CCTV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해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이를 통해 CCTV에 기기만 설치하면 장비의 교체나 서버 전송 없이도 곧바로 현장에서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영상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서버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해서 최대 16개까지의 CCTV 영상을 받아다가 안전 관련한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활용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브릿지는 보안 외에도 마트에서 소비자의 관심도나 방문자, 택배 알림 등 사용자가 원하는 입력 값의 데이터들을 제공합니다. 감지력은 높이고 오알람은 최소화하는 기술력으로 해외 알람 모니터링 회사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업체는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지능형 CCTV 성능평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침입, 싸움 등 분야별 영상에서 90% 이상 탐지하는 성능이 확인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정부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낮은 성능의 솔루션은 기술력을 높이고 우수한 솔루션은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가 공공 분야나 민간 시장에 진출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생활안제나 재난안제나 범죄 예방에 좀 더 정확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기준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난해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시범적으로 인파사고 예방 현장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군중 밀집 성능평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철도 승객 안전사고와 계곡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실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